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주말을 맞아서 점심 먹방 스팸이랑 계란 그리고 라면 맛다시 열무김치 집에 있는 걸로 점심 때우기 보통 일요일에 그렇게 때우잖아 그 느낌 살려서 점심 먹방 어제 또 아니 어제 우리 우리 그때 뭐야 멋있갱이야 어제 막걸리 두통 먹고 오빠 1시까지 집에서 자다가 전화는 카톡이 하도 와갖고 나갔어 애들 만나러 실내다가 나가갖고 소주 한 3병 넘게 먹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6시에 들어왔어 아 4시에 안자고 일어났어 아 아 뜨거워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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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육개장이 바로 해장라인 간다 야 술을 잘 못먹습니다 아 이제 이게 이게 술 먹는 사람들 알겠지만은 입이 바삭바삭 말라 이게 술을 먹으면 여러분 수분을 잡아 땡기잖아요 몸에서 그래서 입이 바삭바삭 말라요 그래서 뜨거운 거를 잘 못먹겠어 이게 초딩스타일로 초딩스타일로 다 이렇게 밥그릇에 덜어서 먹을게요 초딩스타일로 아 역시 라면 오랜만에 먹을까 맛있네 아 아 아 아 뭐야 두 젓가락 퍼는데 없어 아 아 아 아 하 머리 스타일 개질인다 사귈래요 사근래요 ㅈㄴ 웃겼다 저거 어! 조연아 5개 고마워 아 깜놀 네 담배 안핍니다 여러분 저는 담배 안패요 아 이제 밥 좀 먹자 스팸 아 바이콘 스팸 아 스팸은 베이컨 스팸이야 너 블랙 블랙 이새끼야 블랙 블랙 처먹어 이 블랙같은 새끼야 영원히 사라져 내 기억속에서 나의 영혼속에서 아무도 아무 존재도 남기지 말고 흔적도 남기지 말고 개새끼야 나가 자 자 맞다시 아 우리 준철이가 별풍선 별풍선 씹하게 해 그래 나가 이새끼야 블랙 너는 이새끼야 나가 그래 준철아 욕 대신해줘서 고맙다 어 준철아 고마워 야 나 계란 몇개 했냐 계란 한개 했어 두개 했어 아 두개 있어 아 두개 있어 아 두개 있어 어깨 어깨 계란 두개 먹어야돼 음 두개 두개 어깨 야 맛다시 한번 우리 박형식님 박형식님 스타일로 한번 비벼보자 착착 맛다시를 아우 매콤해 아우 매콤해 으아 아우 우리 왕주 우연님께서 왕자 우연님께서 방금 손진영이 잠깐 보였다 일단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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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맙다시를 밥에다 쓱쓱 비비니까 더 맛있다 여러분 아우 아우 아 이거 시중에서 1500원인데요 1500원인데 한 번 사면 한 4박 5일 먹어요 여러분 한 번 사면 4박 5일 먹어 비싸긴 한데 1500원 조그만데 비싸긴 한데 돈 주고 돈 주고 살거운 할만간만 해 아우 아우 맛있네 밥에다 쓱쓱 아니 또 어제 술을 많이 먹었잖아 여러분 그래갖고 밥에다 쓱쓱 고추장 비벼갖고 약간 매콤하니 이게 더 해장이 되네 어? 아우 나 이것도 처음 알았네 맙다시 해장 여러분 맙다시 해장 또 처음보네 궁필 그놈 그만 물어봐 대답 안하는건 이유가 있는거야 공익 나왔어 공익 이새끼야 공익 4급 씨발 꼭 가고싶습니다 안했어 꼭 가고싶습니다 안했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 두달 연장먹어갖고 씨발 2년 6개월 했어 각두 FEW 우리 각부 하나님께서 디제이 갑부환장님께서 66번째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맛닷이 오지네 근데 되게 맵다, 여러분 되게 매워 와, 맛닷이 되게... 내가, 여러분 내가 못 먹는... 아, 또 욕하지마 내가 매운 걸 못 먹는 것도 있어, 사실은 안 버려, 왜 버려 못 먹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도 한번 먹어보면 알겠지만 매워, 많이 먹으니까 아, 맛닷이는 저는 마트에서 삽니다 마트에서 추천 질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추천 질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 방송 편하게 봐 뭘 또 눌러 편하게 봐, 눌러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네 뭐 채우고 이러지 마 지금, 시청자 분들도 시청자 분들도 다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 지금 확인 중이네 아, 이게 사람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말과 행동이 여전히 다르네 나는 와, 정신 차려 푸우야 야, 나 큰일 났어 맛닷이 개중독 됐어 와, 밥 이걸 다 쳐 먹을라 그래 X됐다 아, 맛닷이 아, 진짜 맛있네 깐짓님 아이디 좀 바꾸세요 제가 대답을 해 드리기가 좀 그래요 네, 맛닷이요 군용 고추장입니다 맛닷이 마지막 아, 안되겠다 너무 많이 먹었다 아, 속 배리겠다 맵다, 매워 아, 진짜 한국인님 그래요 아이디 좋네 진짜 한국인님 그래요, 그래요 본인 얼굴인데 본인 얼굴에다가 그렇게 스크라치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 진짜 한국인 좋네요 아이디 다먹는 소리 나 밥 다 먹었어 와 쌍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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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쌍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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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쑣 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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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면 한 10분이면 먹지 뭘 질질 끄냐 자 제가 집에서 오렌지와 레몬이랑 5대5 비교 여러분! 제가 집에서 직접 오렌지랑 레몬이랑 자몽이랑 5대5대5 비율로 3분의 3분의 3 3대3대3 비율로 짜갖고 탄산수 섞어갖고 얼음 넣었고 약간 칵테일 스타일로 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오란시 아우 아우 녹박은 여기까지